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계속해서 우리 지역 자치구 뉴스를 박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 후보 도시에 신청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후보 도시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과 9월 실사를 거쳐 대전과 서울, 수원, 울산, 천안 등 9개 후보 도시 가운데 6개 도시를 최종 개최 도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체육회와 축구협회, 시설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선정 일정에 맞춰 내실 있게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동구 상소동 산림육장 내 야외 물놀이장이 오는 25일 개장합니다. 상소동 산림육장 물놀이장은 대전천변 물놀이장이 추가 신설해 총 4개소의 물놀이장이 마련됐으며 인근 상소 오토캠핑장이 지난달 개장하면서 더욱더 많은 이용객들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군은 관내 10개 동을 돌며 실시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31개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온천 2동에 청소년 위기대피소 설치와 관평동에 관평천 이해하고 살리기, 구즉동 우리지역 산성 둘러보기, 온천 일동, 온천 프리마켓 축제 등의 사업이 꼽혔습니다. 유성군은 해당 부서에서 시행 가능성을 살핀 뒤 오는 9월 주민참여 예산 구민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 사업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남 논산시가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유치를 위해 TF팀 구성과 입지 후보지 주민설명회 개최 등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논산시는 강경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유치공모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9일에는 입지 후보지인 논산시 양촌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무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공모사업은 오는 31일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곳씩 제안서를 받아 8월 1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CNB 뉴스 박성원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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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